방은 그거 뭐야 여러분들 그거 팬클럽 만약에 도배가 많이 심하면 팬클럽 그걸로 바까야 된다 야 저거 끄라 철구야 컴퓨터 홍보 니 거 이만 오토 해놓으니까 자동으로 왜 내 방에서 니 컴퓨터 홍보하냐 저거 자동으로 글린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끄라 인마 나는 저 숙폰보 하긴 적 없다 아이 저거 끌려면 다시 니방에 됩니다 조용히 하이소 아 그리고 죄송한데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야! 아니 총련에 좀 반발하니.. 형님 하시면서 좀 다녀오세요 야! 가만! 오늘 철구야 오늘 아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부터 뭐.. 오늘 뭐.. 불닭으로 승부 보자고 하던데 그럼 오늘 뭐.. 5개 5개씩 푸파인가? 예.. 아 근데 이게.. 뭐.. 유치 강수로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상담사는 진짜 이제.. 폐기가 있다면 그냥 빨리먹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빨리 먹기! 5개 5개 빨리 먹기! 야 이거 여러분들 빚경기인데 어? 내가 정관에서 잘 컨트롤해서 승부를 딱 짓겠습니다 어? 지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거야 어.. 지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거야 그러면 형님 만약에 진짜 뭐.. 저 양반이 진다.. 그러면.. 저 양반이.. 그게 아니라 방송이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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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사랑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우.. 486개 고맙습니다.. 형님 저 진짜 기분 나쁘네요.. 중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절대로 뭐.. 싸움 안납니다.. 둘이 지금 감정이입이 많이 된 상태야.. 아까부터 신경전 계속 펼치고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약올리고 자꾸 지금 그런 상태야.. 형님 제가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옛날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방송이지 않습니까.. 야 시끄럽고 빨리 물 끓이라.. 오늘 불닭으로 승부 짓자.. 어? 그래.. 불닭으로 승부가.. 아니 뭐 오늘 영 표정이 안 좋다.. 여퍼야.. 불편합니다 형님.. 영 불편해 보여.. 뭐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형님.. 대통령이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바랍니다 형님.. 저희 양반.. 저희 양반이 뭡니까.. 형님.. 와.. 방이 완전 쓰레기장이네.. 쓰레기장이네.. 진짜 형님들..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자 신발 신고 왔어요.. 예? 신발 신고 들어왔습니다.. 신발 신고 왔다.. 아휴.. 아.. 야 조심해라.. 아니 형님.. 저 작업하는 줄 알았어..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붓는 줄 알고 있는데.. 야 출구야.. 마이크 어떤 거냐.. 이거가.. 이거 뒤로 좀 땡길까 형님.. 아니 펄펄 끓는 물을 작업하잖아.. 나한테 붓는 줄 알았어.. 작업하는 줄 알았어.. 아.. 아.. 형님.. 작업.. 뭐.. 괜찮아.. 오늘 승부로 냉정하게 하자.. 끝내자.. 서로 무릎 꿇기.. 예.. 승부 냉정하게.. 아니 형님 이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건 내가 중간에 좀 확실하게 할게.. 조작 없습니다.. 그럼 평생 이제 형님으로 모시기? 어.. 조작도 가면 진짜 바로 끝이야.. 어? 조작은 뭐.. 내가 원래 조작을 안 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믿어라.. 어? 내가 원래 조작을 안 하잖아.. 진짜 링구 형님께서는.. 진짜 조작 없는 방송이에요.. 진짜야..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형님 이거 라면을 좀 까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 좀 까자.. 자 라면은 다 같이 가겠습니다.. 요거 뭐 판때기 없나? 이렇게 가면 되나? 아니 근데.. 뭐.. 푸드파이트 해보셨습니까? 야..잠깐만.. 이거를 나중에 내야 되잖아.. 그렇죠.. 일단 상을 가져올까 형님.. 그럼 상이세요.. 네 상 가져오겠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한계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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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 생각엔.. 시바.. 여보가 일 것 같은데.. 어? 여보가 일 것 같아.. 아니 철거가 웬만하면 안지는데.. 나도 잘 먹거든.. 오늘 여러분들 방이 강차니까 본방사수하세요.. 오늘 못 본 사람들은 유튜브로 봐라.. 아이고 좀 잡아둬라.. 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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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세요 형님들.. 잘 보이네요.. 발표 좀 맞출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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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리얼로 하면 되죠? 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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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ъ chu.. 렙.. 아휴.. 최근에 볼다 폼파한지는 언제이지요? 저어.. 그럼.. 그 앞에 보컨이? 네.. 그때 범퍼 형님 저한테 지발이였죠 야 범프리카 님도 철거하고 방송해가지고 세 개를 했는데 나는 왜 다섯 갠데? 뚱뚱하다고? 다섯 개 하면 유리하거든 아 근데 여포님 진짜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돼지네요 아.. 아.. 베뜩 여러분들 어? 뭐 시내고래 할 필요없다 어? 베뜩 승부짓고 끝내자 야 근데 물 저거 끓인거 아까 덜 끓인거 같은데 괜찮나? 한번 끓이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해야지 어.. 그럼 불을 틀리게 됐네 뭐 그런 상관없죠 상남자가 아 형님 형님 안 드시는거 아니야 아 하지마라 이거 내가 김기맞이야 이거 시계 얼마짜리입니까? 어..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입니까? 작아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물 넣자 이거 빼라가지고 빨간거 빼라 이거 이리 스프 넣어야지 야 이거 스프 넣어도 상관없지? 예 아 스프 넣든 말로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 김은 넣어도 상관없지? 김은 넣어야 맛있지 뭐 다리까지 문진하셨네요 저 분이요 저 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어 저 분 형님 근데 문신 충돌은 좀 극혐합니다 경기 이제 내기 지면 이제 그런 말은 없지 아 예예예 딱 깎아야 형님 모시는 겁니다 어 흰님은 흰님이다 알지? 네 음 자 여러분들 아 4천명 5천명 정도 보고 있는데 출천들 한번씩 하고 일단 요프 회원님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참교육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경기할때 가지마잉? 참교육은 네가 참교육이지 형들 밖에서 2시간 기다리는데 어? 2시간 기다리는데 아예 안된다 지금 안된다 지금 안된다 얘들아 지금 안된다 어? 형님 괜찮아 졸고 일로 온나? 형님 중간에다가 앉아있잖아 빨리 물부하라 짜장나게 하지 말고 자 물 넣자 라면으로 이야기하자 어? 가고 상하네 그래 하하하하하하 승부로 이야기하자 어우 가고 상하네 어? 오늘 내가 이렇게 자주 자주 일어나겠어 보니까 중간에 있다가 어? 여러분들 푸드팔드 지금 일어나게 생겼어 잠시만요 형님 자 물 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물 이래 붓나? 예 어 그래 불어 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한 두 번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좀 꺼주고 있어 하하하하 옆으로 좀 안 된다 지금 참아야 된다 어? 지금 참아야 된다 어? 4개에서 4개에서 이기면 돼 4개에서 이기면 바로 끝나는 거야 예 한 개 딱 마지막 하고 마지막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3번 해야 되니까 어? 조금만 되겠다 예 하겠습니다 아 아 프로맞다 맞습니다 아 아 진짜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단하네 아 몇 명 있습니까? 아 초점에서 자점 눌러주세요 형님들 네 형님 제가 진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 진짜 뭐야 아니 아 안녕 잘되려 얘들아 안된다 안된다 안된대 커피 어 안된다 안돼 어 지금 거기서 말하면 안돼 아니 존게 아니라 방송이니까 그러는거죠 아니 요포 형님 아니 요포씨 아니 진짜로 뭐 뭐 세서 이렇게 막 건망돌고 그러는겁니까? 아니 건망이 아니고 일단 이 먹고 이 먹고 이야기합시다 이걸로 승부 내고 아니 시원치 않으면 스파인링 왼팔 접고 들어갈게 마우스피스 다 꽂고 아니 일단은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피가 끓는다 이 때문에 피가 끓습니까 여러분들 닭발이 아니고 불닭볶음면이 지금 이제 물이 조금 남았거든 라면이 한 4개 정도만 부으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걸로 이제 숨부짓겠습니다 깔끔하게 조작 없이 형님 제가 살면서 제가 좀 나이가 그래도 뭐 작은 편은 알지 않습니까 28입니다 아 벌써 28이가 28이면 저도 인생 많이 살아왔겠지만 뭐 앞에서 큰소리 치고 막 문신하고 그런 사람 중에 제대로 쌓아앉고 못 봤어요 저는 동생한테 한 번도 엿보시라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와 진짜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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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파로 진짜 이거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발살내뿌라 형이 중간에 있으니까 네가 이기면 이기는 게 뭐 예 알겠습니다 아 경호가 이기면 이기는 게고 형님 형님 하시는데 형님이 다 와야 형님입니다 저는 솔직히 뭐 범프 형님 닝구 형님 뭐 효군 형님 뭐 형님한테 깡스시합니다 이런 말 좀 들어도 됩니까 어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으면 나는 뭐 끝도 없다 계속 키고 들어오는데 어 일단 승부를 한번 봐야되겠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깔끔하게 무릎 꿇고 형님으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 알았다 좀 불편하네 형님 진짜 형님 형님이 진짜 중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래 아니 형님 옆에서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뭐 도중에 일어난다거나 상을 엎는다거나 이런 거는 내가 용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 방송 꺼진 것이라니까 형님 제가 이제 나가고 나서 방금 꺼주십시오 알아서 방금 예 아 저 이런 거 불편한 거 알지 않습니까 형님 예 야 니 뭐 이거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못 던져가네 여기다가 부어서 먹거나 합쳐서 먹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네 합쳐서 먹으면 안 되죠 상당히 저렇게 한 개 창의식이 깔끔하게 아 하나하나씩? 면발 한 개라도 안 당기지 말죠 형님 물 다 된 거 아이가? 세부야 아니 어차피 물 끓이고 있으니까 어 이거는 뭐 제가 먹을게요 제가 핸드켓 드리겠습니다 아 뭐를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거 다 불이 터졌는데 좀 힘들어 핸드켓을 주고 니가 이거를 물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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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 다 섞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맹하게 하자 둘이 섞자 어 KMS 형 어서 오시고요 또 현나님 아 또 간만에 또 이제 제 성깔이 나오네 형님 원래 편사 쉬어도 뭐 철구 기아 죽잖아 그치? 그런 것도 유명한데 쏙 근데 얘가 또 4개는 더 절차해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 안 된다 참아라 어? 안 된다 참아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다 됐다 이제 좀 있으면 4개 들어가니까 4개 끝나고 하자 뭐 스파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형님 내일 한번 잡아주시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게 잡아주시죠 그래 형님 잡아줄게 일단 우리 4개 하고 잡아줄게 자 내일 철구랑 스파링 방송한다 정확하게 할게 형 왼팔 안 쓰게 됐지 야 뭐 운동 배우셨어요? 응 안 했어 안 했어요 링 위에서 보여줄게 예 알겠습니다 저 키포싱 있는 배가 없어요 예 키포싱이 네 어 박시다 박시다 키포싱이 저렇다 훅 들어 치는 이게 다르잖아요 형님 형님 별명이 뭔지 아나? 뭔데요? 포크헌터다 포크헌터요? 포크레디나 뭐세요? 아 요런 드림 좋아 어 요런 드림 좋아 아 많이 기대가 되네요 형님 네 형님 자 여러분들 신청자 여러분들 지금 몇 명 있냐? 추천 4,000 눌러주세요 어 최고가 몇 명이고? 지금 4,000명이봐 지금 5,000명 5,500분이요 5,500분 총알 아 제가 형님 이런거 형님들한테 깍따라게 대하는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 형 알지 예 아 둘 다 내한테 잘해 둘 다 내한테 잘하는데 둘이 간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파로 정하는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왜 이러는건가 그거를 지금 이제 또 처음 들어오시는거 어 내가 이제 형이 이제 출신 자체가 아프리카 본토가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하다 왔어 왔는데 철구가 이제 영정을 먹고 이제 그 TV에 왔어 왔는데 그 기존에 같이 방송을 하던 형님들이 동생들이 다 있는데 일주일동안 방송을 안키는거야 철구 때문에 어 그래갖고 내가 뭐 뭐라 했지 왜 방송 안하냐고 어 방송들 하세요 하면서 왜 방송 안합니까 그때 형이 대장 먹고 있을텐데 어 웃어 안 된다 웃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어 너무 지금 크게 일이 나고 있어 이 새끼 이거 그만하네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봐야 된다 철구가 와가지고 어 시가 말랐어 말 그대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굶었지 형님 굶었다 이 말이네 방수 켜도 시청자들이 아예 안 보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는데 제가 그날 철구하고 저하고 싸움이 난거죠 지금 사람들이 어그룹을 끌어가지고 저하고 싸웠는데 철구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제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제 방송에 완전 막 완전 막 마비를 자판이 날려가 났죠 그래서 철구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욕 주고받고 싸우고 했지 아니죠 근데 일망적이 오그로 불어져 피를 빨았죠 아니야 그때 막 철구씨 막 그러면서 했잖습니까 무슨 철구씨라 해 막 그러면서 막 전화데이트로 막 철구 욕하고 그랬잖습니까 니 욕했지 니 욕했는데 니가 나 받아쳤잖아 그지? 자 들어 봐라 일단 철구는 그 당시에 여호포가 이제 모기인 줄 알았다 어 그렇죠 흡혈모기 모기도 그냥 모기가 아닙니다 대학 모기였죠 요거는 이제 밥그릇을 밥그릇이 일주일 정도 뺏겼다 어 잘됐다 그래 여러분들 어? 저 양반은 많이 굶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 야 이제 뭐 물 안댔나? 네 물 가져오겠습니다 어 뭐 좀 긴장되십니까 자리해라 어 참아야된다 어 참아야돼 어 야 여는 소리 크게 질러도 좋고 좋다 소리 크게 내도 되니까 아 어우 내 생각에 이거 지금 빅뱅이야 응? 아 오늘 지면 이거 진짜 형님 제가 오늘 저 지면 야 너는 점보면 진짜 방송 점벌 각오하고 해라 진짜 이빨 깎여물고 해라 진짜 다시 다시 오갈 데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빅뱅이 아니고 박빙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어 박빙 아이 야자 실수했다 응? 알잖아 형 스타일 배운 것도 없는데 자 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좀 옆으로 좀 가주십쇼 자 참아야돼 물 볼 때는 참아야된다 어? 이거 다 파이팅 다 어 어 어 예 자 이제 다 됐다 그지? 아니 물을 존나 무시하게 보여 냄비 통째로 물을 돌아왔어 돌아왔어 말이 지나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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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간에 있으니까 절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여러분들 각자 다섯 개씩인데 내가 딱 섞어줄게 자 아까 팅팅 부은거 하고 저거 방금 부은거 하고 팅팅 부은거 어 방금 넣은거 요렇게 다섯 개 일로 갖고 오고 자 깔끔하게 둘이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만 넣으면 여러분들 끝나는겁니다 하나 자 둘 소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다섯 개 야 하하하하 아니 양가 자꾸 도발 안해 아니 뭔 도발입니까 형님 어 아니 양가 옆에서 자꾸 이제 자꾸 도발을 해 배에 뭐 있는데 방금 왕자 있죠 형님 왕자 한 번 보다 왕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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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 아 하하하하 털이 배렛나는 몫으로 기네 형님 아 왕싱 좀 하세요 왕싱 왕싱 좀 하세요 이 양말이 지금 흥뜨러우시네 네 개 왕싱 좀 해 소스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섯 개씩 이거 배분해 줍니다 자 깔끔하게 아 아 형님 긴장되네 아 이거는 제가 자녔있어 싸면 아니겠습니까 아 젓가락은 없나 젊어야 젓가락? 아 젓가락 안 사오셨습니까 아 젓가락은 원래 공짜로 주셨잖아 집에 없나 하나도 없나 배달 그만 시키는데 젓가락 없을 텐데 아 젓가락이 집에 하나도 없나 아 지금 젓가락도 없나 손으로 뭐라고 에이 이제 인도식은 아니지 손도 씻어야 되는데 아 장갑이라도 있던가 어 젓가락이 딱 한 개 자 하나만 있으면 돼 네 너 집에 장갑 있나 철구야 장갑 있습니다 비닐장갑 비닐장갑 비닐장갑도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젓가락 한 개 반복해가지고 일단 한 개는 있는데 그럼 요포시가 이거로 들으시죠 지현아 아 아 아 아 아 안된다 어 안된다 참아야된다 조금만 참으면 돼 요 10분만 참으라고 10분만 안된다 10분만 참아라 응 이거 씻겄지 괜찮나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이걸로 위생상 영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면이 형이 나쁘는데 안된다 참아야된다 그거 좀 많이 낫도 없더라 팔팔 안 끓여가지고 팔팔에 깨진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팔팔 끓었습니다 팔팔 끓인거 같은데 아 아 요건 다 됐고 젓가락으로 좀 들어 놔라 아니 내일 누구 돈할지 누구도 오입니까 애들 뭐 많이 오지 뭐 벤츠나 지금 방송 안하고 있는 벤츠나 또 페이스북 스타 그 누구야 힝콩이가 힝콩이? 힝콩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여자입니까? 남편세 어 인터넷 산다 뭐 신태희나 또 요런 애들하고 뭐 소소하게 몇명 온다 응? 도대체 뭐 그렇게 크게 할 생각도 없고 동생들이 또 3월달 5월달 행사가 많아 너도 행사 있잖아 네 참 많은 달이야 누구 너 행사 했다고? 예 저 이제 막 클럽 행사 아니면 뭐 나이트 행사 여러가지 많죠 예 하하하하하하 뭔 소리 맞나 하하하하 왜 웃으십니까? 일단 말 타라 네 기분이 나쁘네요 타라 타라 예 자 드리겠다 조금만 2분만 이끌어라 드리겠다 1 2